만트럭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인 홈커밍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만트럭이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홈커밍데이는 기존 고객의 만족도와 로열티를 높여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유로6D 이전에 만트럭 신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만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고객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고객들이 뉴맨 TG 시리즈를 구매할 경우 최대 천만원의 가격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뉴맨 TGX 및 TGS 구매 고객에게는 천만원, 뉴맨 TGM 및 TGL 구매 고객에게는 700만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뛰어난 내구성과 경제성으로 고객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는 뉴맨 TG 시리즈는 세련된 외관, 뛰어난 인체공학 설계를 통한 맞춤형 운전 공간 및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아 친화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트럭 성장에 기여를 한 모델입니다. 특히 주력 모델인 뉴맨 TGX 트랙터는 전년 대비 28% 뉴맨 TGS 덤프트럭의 경우 전년 대비 18%의 성장을 거둘 만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청소 유비용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비 효율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김현은 10월 만트럭의 뉴맨 TG 시리즈는 독일의 시험인증기관 TUV 이슈드의 한국지사인 TUV 이슈드 코리아가 참관한 가운데 진행한 자체 연비 테스트에서 이전 세대보다 8.2% 향상된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경쟁 모델 2종과 비교해서도 약 10%의 우수한 연비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는 트랙터 연주행 거리가 약 10만km일 경우 최대 400만원 이상 연료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전자식 사이드미러 시스템인 맨옥티뷰를 국내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5대의 카메라와 정보를 표시해 주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설치되는 맨옥티뷰는 트럭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앞천후나 야간주행에도 선명하고 넓은 각도의 우수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 세일즈 총괄 에블린 카세 부사장은 오랜 기간 만트럭에 제품을 찾아준 고객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2024년을 맞아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만트럭은 이번 홈터밍 데이 프로모션과 더불어 상용차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이벤트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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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